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다섯번째 과목이 다죠 품질 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업표준화 유형 중 국면에 따른 표준화의 분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죠 국면 이라는 것은 다시 나타내면 기능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뭐 국민에 따른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제품 규격이 있고 방법 규격이 있고 그리고 전달 규격이 있다 이 전달 규격은 다시 얘기하면 기본 규격 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전달 규격은 우리가 단위라든지 그죠 계량단위 혹은 용어 뭐 기호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 규격이라는 것은 뭐 시험 방법 검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제품 규격이라는 것은 제품의 형태 치수 재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을 보시게 되면 품질 보정이다 그죠 품질 보정 활동 중 제품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제품의 기획 제품 기획 단계의 기획의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시장 단계에서 파악한 고객의 요구를 일상 용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기술이라 그랬지 그죠 기술 용어로 바꿔주는 기술적인 이렇게 됩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변환시키는 단계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요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뭐 시험에서는 항상 요 부분이 틀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새로 사용될 예정인 부품에 대하여 신뢰성 시험을 우리가 선행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그리고 신제품을 기획하고 있는 동안 기획 이후의 스텝에서 발생할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이고 그리고 기획은 QA의 원료의 위치함으로 품질에 관해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내도록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기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기술적인 용어로 변환시키는 단계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을 보시게 되면 국제표준화 기구가 있다 그죠? ISO 대표적인 기구죠? 그래서 ISO에 대한 설명 중 털링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ISO의 대표적인 표준은 ISO 9001 패밀리 교육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ISO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그리고 스바나어 이렇게 되는데 스바나어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말고 뭐가 있냐면 러시아어가 있어 러시아어 러시아어가 있다 그래서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스바나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독일어 아니에요 독일어가 아니고 러시아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O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간행물 구독 회원으로 구분되고 ISO의 설립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그리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 정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발전, 촉진시키는 데 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그리고 러시아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번을 봅니다 84번에 보시게 되면 개선 활동에 있어서 부적합 항목 등에 대해 개별 도수다 그죠? 개별 도수 또는 개별 손실 금액, 개별 도수라든지 아니면 손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손실 금액 및 그 누적, 누적 도수가 나오네요 누적 도수를 구합니다 그죠? 누적 도수 등을 막대 그래프와 끝건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중점 관리 항목,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중점 관리 항목을 도출할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파레토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렇게 생겼는 거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전체 이제 누적 도수 이렇게 구하게 되겠지 그죠? 누적을 이렇게 구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80대 20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20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걸 우리가 파레토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을 봅니다 85번에 보시게 되면 품질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공장에서는 OS 운동을 전개하는데 O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OS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죠? 정리가 있고 정리 그리고 정돈 그리고 청소 청소해야 되겠죠? 청소 그리고 청결 그리고 습관화 이렇게 돼 있다죠? 습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걸 구분하는 걸 정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돈을 합니다 정돈을 정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죠? 바닥도 쓸고 닦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철결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몸에 베이도록 습관화는 이걸 갖다 우리가 O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